하이킹! 패밀리의 영광을 세상의 모든 전쟁 게임을 플레이하는 전쟁왕 뱀입니다. 자 오늘은 마운트앤블레이더 베넬로드 귀족병정에 대해서 알아볼텐데요. 오늘 알아볼 귀족병정은 바로 바타니아 피안용사입니다. 일단 이 피안용사를 여러가지 상황에 대입해서 이것저것 한번 해보고 어떤 특성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시다! 자 첫번째 테스트는요 바타니아 피안용사의 VAS 루터 도족단입니다. 자 일단은 배치를 끝냈구요. 피안용사를 하객준으로 펼쳐서 중간에 오도록 준비를 해놨습니다. 자 루터! 아 인원수가 장난이 아니죠? 500명? 500명 좀 넘는것 같은데 일단 하객준 펼쳐놓고 기다리고 있어요. 자 피안용사가 사정거리안에 들어서 먼저 쏘기 시작합니다. 바타니아 피안용사는 확실히 비용이 비싸고 모집하기도 힘들지만 마운트앤블레이더 베넬로드에서 가장 강력한 공병이에요. 공병중에 1티어고 근데 다른 귀족공단은 좀 쉽게 모집할 수 있는 이유가 숲도족을 잡아서 까면은 바타니아 피안용사로 그레이드 할 수 있어서 조금 구하기는 쉽고 또 구하기는 쉬운 편에 속하는 귀족병사입니다. 확실히 방패가 없는 사람에서는 유리하네요. 자 이번에는 바타니아 피안용사의 하위호환인 숲도족전을 잡아볼겁니다. 요렇게 400명 정도를 잡아볼거구요. 숲도족전은 바타니아 피안용사의 하위 티어라서 쉽게 잡을 수 있긴 한데 과연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봅시다. 네 역시나 비슷하게 방어적으로 좀 넓게 파격진을 펼쳐서 배치를 했구요. 자 사정거리안에 들어왔고 피안용사 쪽에서 먼저 공격을 시작합니다. 자 사정거리안에 들어왔고 피안용사 쪽에서 공격을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은 벌써 100명정도 잡았구요. 확실히 무지성 돌격이 아니라 자리잡고 싸우기 때문에 수비측이 훨씬 유리하긴 할겁니다. 하지만 진짜 압도적으로 다 갈아버리네요 뭉쳐있지만 적당히 잘 막아주고 있어요 피한용사가 접근전에는 피한용사가 유리할 수 밖에 없죠 야드는 양성금을 들기때문에 확실히 유리합니다 이번 전투도 무난무난하게 피한용사가 승리합니다 피해서 한번 볼까요 피한용사 한명 부상 아 피한용사 부상이 아니네요 압도적입니다 자 이번에는 해상습격단이구요 해상습격단은 아무래도 방패가 있기 때문에 원거리 병가들이 조금 불리할 수 밖에 없어요 방패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붙여보도록 할게요 마침 평지맵이 떠서 동일하게 평지에 하객진으로 겹치지 않도록 진영을 짰습니다 기다리고 있어요 말씀드리는 순간 들어오는 해상습격단 아무래도 방패가 있기 때문에 원거리 무기에 굉장히 강력할 확률이 높습니다 사정거리 안에 들었고 지금부터 전투를 시작합니다 역시 활을 방패로 무난히 막아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면서 가까이 가서 도끼를 던지면서 항전하네요 확실히 망패가 있으니까 방어력 차이가 엄청나게 납니다 숫자가 어마어마하다 숫자가 어마어마하다 접근전 양손검을 써도 방패에 막히고 있구요 뒤에 있는 피안용사까지 전부 돌격명령을 내렸어요 아무래도 티어빨 때문에 잘 막아내고 있긴 합니다 군접전에서도 피안용사가 정말 강력한 능력을 보여주네요 숨기를 잡았고 추가적인 습격단 들어옵니다 하지만 숫자가 너무 많죠 해상 습격단도 문제없이 잡아냅니다 자 그러면은 말을 타고 당기는 사막도적은 어떨까요 말을 탔기 때문에 아무래도 궁수가 불리한데 한번 봅시다 자 역시나 진영은 깔끔하게 4줄로 쌓아서 진영을 배치해놨습니다 어마어마한 수로 몰려오는 우리 말탄 사막도적 자 위세가 엄청나죠 자 붙었습니다 자 1차 방어선 뚫렸고 2차 뚫렸고 3차 뚫렸고요 말을 탔기 때문에 3차까지는 좀 안 뚫을 수 있긴 하네요 하지만 우리 근접전에서도 유형한 바타니아 피안용사 후발대로 사막도적 고병대가 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방패가 없기 때문에 공수의 모깃감이 되버리고 있죠 이렇게 사막도적도 무난히 제거됩니다 자 그러면 압도적으로 많은 3배정도 많은 약탈자는 어떨까요 배틀사이즈가 1000이기 때문에 잘려서 나왔습니다 그래도 740명은 어마어마한 숫자죠 우리 지금 궁수는 200명밖에 안됩니다 자 말씀 드리는 순간 적들이 사전거리안에 들었습니다 자 2 2 2 2 3 3 3 5 6 5 5 6 6 6 6 6 6 6 6 6 7 7 7 7 7 8 7 8 8 9 8 9 9 9 10 10 10 10 10 10 20 10 10 10 10 10 11 11 11 15 다행히 하지만 바타니아 피한 용서 아무런 문제없이 나머지를 다잡으면서 역시나 승리를 가정합니다. 약간 피해를 입은 것 같긴 한데 약간 지금 피해를 입은 것 같죠? 살짝 바가 깎였네요. 겨우 6명 정도 죽었습니다. 오늘의 마지막은 블란디아의 사로고트입니다. 공성전을 할거구요. 과연 공성전에는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봅시다. 자 전투가 시작되었구요. 시작하자마자 달려가는 우리 바타니아 피한 용사들 이렇게 보니 멋있네요. 사전거리가 굉장히 긴 만큼 시작하자마자 활을 쏴서 성벽에 있는 병사들을 죽이기 시작했습니다. 400대 600이 지금 스폰이 되어있네요. 블란디아는 지금 이제 총기 모드가 깔려있기때문에 이 친구들은 이제 후기용 병사들로 총을 씁니다. 핸드캐논. 또한 갑옷이나 무장들도 든든하죠. 그래서 모두 유닛이 아닌 바타니아 피한 용사가 조금 불리한 조건입니다. 자 투석기를 쏘지만 아무도 없습니다. 다른 곳에 핸드캐논을 쏘고 근접전에서도 굉장히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7명 올라가서 한 10대명을 다 썰어버린 것 같은데. 자 이쪽은 조금 난간을 걷고 있네요. 빡셔비는데. 잘 참고остьasm扶아하는데. 7명 вокруг 정말窓 숙소에 공부ondo. 다음으로 돌아가세요. 오른쪽 밑에 지금 살짝 라인을 잡기 시작했어요 어 다시 밀립니다 병사들은 계속 계속 들어가고 있고 잘 싸우네요 수성전이라 피해가 생겼어요 좀 많이 죽었어요 위에 바를 보면 파란색이 많이 깎였네요 성벽 정리가 끝났고 아래쪽에서 총병대가 올라옵니다 하지만 온거리 병과인 바타니아 피한 용사는 활로 안정적이게 잡아내고 있어요 멋있네 총앞에서도 무너지지 않아 성문을 열려고 어우 성문 열었네 한 명이 어우 다시 닦입니다 성문을 안에서 열어줄 수 있기 때문에 한 명이 이렇게 뒤로 돌아가면 좀 이점이 있죠 자 나머지 병사단한테 썰리고 다 잡았네요 야 깔끔하게 정리했습니다 깔끔하게 정리를 끝내면서 50명 60명 정도 빼고 전부 잡았습니다 어우 바타니아가 확실히 좋네요 자 오늘의 엔딩은 왕 테르세르트를 처형하는 거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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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찌면 스터비 파이킹 파이킹